퍼품마스 되세요! 퍼품마스! 12월 7일 퍼품마스 안드로이드 오픈베타 종료와 함께 홍보영상 3탄이 공개가 되었습니다. 이번 홍보영상은 게임 시스템 정보는 없이 신데렐라 초기 멤버 공개만 있었습니다. 초기 등장 멤버는 이와 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시리즈에 아이돌이 많은 만큼 총 23명! 그중 14명이 성우 아이돌, 9명이 무성우 아이돌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전부 성우 아이돌로 등장할 것이라는 예상과는 다르게 무성우 아이돌도 등장했습니다. 처음 정보가 유출되었을 땐 설마 성우 배정이야 라고 생각도 했는데 마리에시가 센터에 아키아를 배치하고 있지만 목소리는 안나오더군요. 그래도 뭐하지 않아 배정받을 것이라고 믿어보겠습니다. 이렇게 생방송에서 예고했던 75명의 아이돌 중 우울수사 13명, 사이마스 20명, 데레마스 23명 총 56명의 아이돌이 공개가 되었습니다. 남은 멤버는 19명 다음 인성공개는 12월 9일 4화 영상에서 오오가미타마키역의 이나가와 에리씨와 하치미아 베그루역의 미네다 마요시가 각각 윌리샤니 아이돌을 공개한다고 합니다. 19명 중 이미 서로 신호등 멤버들은 등장이 확정되어 있으니 그렇게 많이 공개가 되진 않을 것 같지만 계속 추가가 된다고 했으니 후의 미래를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퍼포먼스 정보 영상은 12월 9일 4화 공개 이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